스피킹 테스트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커피 부탁합니다. 아주 간단한 표현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말해보세요. 커피, please. 커피, please. 커피, please. 커피, please. 커피, please. 커피, please. 스피킹 테스트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우유와 설탕은요? 커피를 주문하실 때 우유와 설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표현입니다. 우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Milk 설탕 설탕 슈그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어로 말해보세요. 물을 켜고 있어요. 물을 켜고 있어요. 물과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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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k and sugar 스피킹 테스트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설탕만 넣어주세요. 설탕만, 뭐뭐만 just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Just sugar,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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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킹 테스트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얼마입니까? 만에스른 표현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스피킹 테스트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당신 나라에서 여름에 날씨가 어떻습니까? 날씨 영어로? weather, 나라는 뭐라 그러죠? 나라, country, 당신 나라 한다면 your country. 당신 나라에서 한다면 in your country 하면 됩니다. 여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summer, 여름철에, 여름에 한다면 in summer.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How is the weather in summer in your country? how is the weather in summer in your country? how is the weather in summer in your country? how is the weather in summer in your country? how is the weather in summer in your country? How is the weather in summer in your country? 스피킹 테스트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여름에는 늘 덥습니다. 여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Summer, 늘, 언제나 영어로 뭐라 그러죠? Always, 덥습니다 할 때 더운? Hot,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날씨가 어떠어떠하다 이럴 때는 주어를 이슬 쓰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It is always hot in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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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always hot in summer